지금부터 복식부기 신고 유형의 사업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가 작성하는 신고서에 대하여 중압소득세움텍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의 임시 화면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첫 화면에서 보여지는 아이콘 중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안내된 신고 유형의 맞춤형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 내용을 확인하시고 작성한 신고 화면 등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텍스 홈페이지를 클릭한 경우 내비게이션이 제공되며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안내문에 기재된 유형으로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해당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홈텍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 모든 신고 안내 유형, 정기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 정보가 조회되고 나의 소득 종류 찾기 팝업창이 뜹니다.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체크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서 해당 소득 내용을 선택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락처에 휴대 전화,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 중 하나 이상을 입력합니다. 납세자 정보를 확인 후 기장 의무란에는 신고 안내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를 선택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 종류가 모두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추가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사업소득 기본 사항을 입력합니다. 앞에서 나의 소득 종류 찾기 팝업창에서 사업장 명세를 선택하셨으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해당 내용이 보여집니다. 신고 유형 등을 선택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을 선택하고 사업장 명세 우측 상단의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된 기장 의무 및 신고 유형을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문답 내용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장 의무 및 신고 유형이 등록됩니다. 사업장 명세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우측에 사업장 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로 사업장 명세 입력 화면이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면 있음을 선택하고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후 업종 코드 찾기 버튼을 눌러 해당 업종을 찾아 선택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면 없음을 선택하고 사업자 번호 없이 입력 가능한 업종 종회 버튼을 이용해 업종 코드를 찾아 직접 입력합니다. 기장 의무란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를 선택하고 신고 유형란에는 자기 조정을 선택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는 다수의 사업장을 입력할 수 있으며 목록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체크하고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조정 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 정보 목록에서 선택된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입력하기 위하여 화면 상단의 선택 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10번 결산서상 단기 순이익 항목부터 15번 기부금 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항목까지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세무대리인 정보에 대리인 정보가 있는 경우 대리 구분 항목을 선택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정보 목록에 당의 과세기간 소득이 등록됩니다.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조정 후 총 수익 금액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 정보에서 선택된 사업장의 업종별 수익 금액 명세서를 입력하기 위해 상단의 선택 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별 수익 금액 명세서에 해당 사업장의 업종 코드를 입력하고 코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업태 및 종목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업종 코드를 모를 경우 코드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되는 업종 코드를 찾아 선택 입력하시면 됩니다. 5번 총 수익 금액 내수 국내 생산품란과 6번 총 수익 금액 내수 수입 상품란 및 7번 총 수익 금액 수출란에 각각의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과 수익 금액 차액 검토 항목에 해당 금액들을 각각 입력합니다. 조정 후 총 수익 금액은 업종별 수익 금액 명세서 총 수익 금액계와 같아야 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정보 목록에 등록되며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표주 재무상태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 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정보에서 사업장을 선택하여 해당 사업장에 자산, 부채, 자본 내역을 입력하고 화면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다른 사업장을 선택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화면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준 손익 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 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정보에서 사업장을 선택하여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수익 및 비용 내역을 입력하고 화면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다른 사업장을 선택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화면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준 원가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제조 원가 명세서, 공사 원가 명세서, 분양 원가 명세서, 기타 원가 명세서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장 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정보에서 사업장을 선택하여 해당 사업장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내역을 입력하고 화면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다른 사업장을 선택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화면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준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 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정보에서 사업장을 선택하여 해당 사업장의 자산, 부채, 자본, 손익내역을 입력하고 화면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다른 사업장을 선택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화면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소 등 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불러옵니다. 이때 동일한 지급처에서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및 사업소득 연말 정산 내역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불러와 과다하게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내용을 입력하려는 경우 상단 우측에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업자 번호 및 원천징수세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해당 내용이 입력됩니다.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서 나의 소득 종류 중 근로, 기타, 연금소득을 선택한 경우 해당 화면으로 넘어갈 때 근로소득 등 지급 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만약 팝업창을 닫았다면 상단 우측에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다시 뜹니다. 제출된 지급 명세서가 있는 경우 합산 신고하고자 하는 지급 명세서를 선택하고 선택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입력됩니다. 근로, 기타, 연금소득이 있으나 제출된 지급 명세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로 근로, 연금, 기타, 종교인소득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에서 소득 구분 및 소득 지급자, 총수익 금액 등을 직접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이 명세에 입력됩니다.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종합소득 금액 및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 화면입니다. 이번 사례는 2월 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력된 소득 금액을 확인하고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세액 환급 신청서 작성 단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아 결손금 소급 공제세액 환급 신청서 작성 대상이 아님으로 화면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소득 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연말 정산 지급 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급 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만일 팝업창을 닫았다면 상단 우측에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제 적용할 내역을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해당 지급 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소득 공제 명세서 내역에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합니다. 우측에 전년도 인적 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인적 공제 내역을 불러와 채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적 공제를 받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의 우측에 추가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위쪽으로 입력할 수 있는 인적 공제 등록란이 보여집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추가할 인적 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계를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뜨고 예, 아니오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 및 인적 공제 항목의 선택 내용이 표기되며 추가로 선택하 인적 공제 항목은 직접 선택합니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서 인적 공제자를 선택하여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 후 내용을 수정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입력한 인적 공제의 합계 금액을 확인 후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소득세법상 기타 공제 및 특별 공제 항목이 나타나며 공제 내역을 불러오기 한 경우 관련 내용이 채워져 보여집니다. 우측에 소득공제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금액 입력 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되었으니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수령 시 과세 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님으로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순위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주택자금공제 항목의 금액을 수정하거나 연말정상 간소화 자료를 불러와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상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상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하거나 지출금액을 직접 입력 및 수정합니다. 계산하기를 눌러 공제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화면 하단에 조세특례 제안법상 소득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공제내역을 불러오기 한 경우 관련 내용이 채워져 보여집니다. 우측에 소득공제 한도액이 표시되어 있으니 금액 입력 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별 도움말 및 계산하기 버튼을 활용하여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올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되었으니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 후 불러오고자 하는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눌러 소득공제액을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작성할 기부금이 없는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팝업창이 뜹니다.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확인을 누릅니다.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가 있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당의 연도 기부 내역 목록과 2월분 기부 내역 목록에서 해당 기부금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을 선택하지 못하고 닫으셨다면 화면 중간에 기부금 당의 및 2월 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출된 기부금 명세서가 없는 경우 해당 버튼은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분의 기부금 명세서가 없으나 연말정상 간소화 시스템에 기부금 명세가 있는 경우 기부금 연말정상 간소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받고자 하는 기부 내역을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부금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기부금 입력 대상 항목에서 공제 대상 및 공제 구분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입력 시 기부자별로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 내용 코드로 구분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합니다. 유형 코드에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 내용 코드를 선택한 후 기부 내용, 기부자, 기부처 사업자 등록 번호, 건수, 기부 금액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기부금 명세에 기부 내용이 추가되며 명세를 선택한 후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작성 중에 입력한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창이 뜨면 수정하고자 하는 기부 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 내용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조정 명세 내역에 기부 내역이 입력되며 18번 공제 대상 금액 중 금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해당 연도 필요 경비 또는 해당 연도 세액 공제 대상 금액에 입력하면 차액만큼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2월 금액에 자동으로 계산 입력됩니다. 입력하기 버튼을 누른 후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팝업창 맨 하단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 감면 면제 명세서 입력 화면입니다.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감면 세액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고 해당 감면 세액을 입력합니다. 감면 받을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항목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세액 공제 신청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 공제 신청서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세액 공제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세액 공제 항목이 있으면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공제 세액, 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지금 명세서를 불러오기 한 경우 해당 공제, 감면 내역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세액 감면 및 공제 항목 중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 인별 세액 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 명세에서 입력한 부양가족을 토대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기부금 및 조정 명세서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액을 수정하거나 지금 명세서 공제 내역 대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해당 항목을 입력합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에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팝업창이 뜨면 불러오기 하거나 지출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 등도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보험료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번부터 7번 항목 지출 금액 중 더하거나 차감하여야 하는 경우 금액을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없으나 공제 대상 교육비 지출 증빙이 있는 경우 교육비 직접 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불러오기 한 하단의 공제 대상 금액들이 사라지고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상단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명세를 참고하여 추가할 교육비를 포함한 합계 금액을 구분된 지출 금액에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세액 공제 및 준비금 명세서 입력 항목입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월세 총액을 입력하면 공제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 공제는 한도 초과 시 자동 조정 입력됩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 후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 납부 세액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중간 예납 세액이 있을 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소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납부 세액 등은 확인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원천 징수 세액 등은 각 소득 명세서 작성 화면에서 입력한 원천 징수 세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수정해야 할 원천 세액이 있는 경우 각 소득 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수정합니다. 입력 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산세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가산세 명세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가산세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 확인을 누릅니다.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릅니다.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할 세액이 보여지며 세액 계산 내역을 보고자 하는 경우 세액 계산보기 펼치기를 누릅니다.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 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환급 계좌 항목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제출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지방자치단체 위텍스 통보 제공 동의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고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텍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 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득 및 타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의 중압소득세움텍스 전자신고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